엄마 지금 손톱에 비타민 들어가서 시커메 조금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자 너무 많이 먹어도 비타민 응 맞아 그때 오이는 삶은 거라서 아 저기 양배추 아이고 작게 도끼도 좀 보고 아이고 아 아 얘가 계속 하루에 먹던 식단이라서 배 아플 가능성 없어 새로운거 먹으면 오히려 위험하시ions 응 많이 잘했네 잠깐만 잠깐만 맨 마지막에 이제 오이 먹을 거 남겨놨어. 엄마 비 좀 보자 이따코